주누아가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응 주누 이모 보고싶다고 그랬지? 네 이모 오라고 할까? 네 내 이모 발가락 다쳐서 신발 못 신는데 많이 다쳐서 이거요? 응 신발 못 신는데 야옹이 어딨어? 야옹이 어딨어? 가봐 야옹아 뭐 먹니? 야옹아 뭐 먹니? 차오나 살펴봐야지 차오나 안오나 봐야지 안와요? 응 주누아 빼빼로 왜 가져가요? 왜? 집에서 같이 가요 가방에도 가져있잖아요 빼빼로 가져가지 마요 아빠 이거 가방 넣어줘요 아빠 빼빼로 가방에 넣어줘요? 응 알았어요 잠깐만 흐흐흐흐흐흐흐흐 디나 아빠 어디 갔어? 아빠? 할머니 집 갔지? 나는 내가 알려드리는데 할머니 집 응 여기는 비행기 같은 아 어린이집 나를 보고싶어 어린이집 가고싶어? 어린이집 차 올거야 좀만 기다려 나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보고싶어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보고싶어? 네 음 일단 다 보고싶어요 일단 다 보고싶어? 네 일단? 일단? 일단 다 보고싶어요 일단 다 보고싶어요? 네 준아 이제 집 있는 쪽으로 걸어가 응 넘어져요 넘어진다니깐요 준아 아빠 포크레인 어딨어? 아빠 포크레인 헥? 아빠 포크레인 거기 있어? 응 그렇지 준아 이제 끄자 어린이집 차 올 때 됐어 네 안녕 안녕